함정없어 저의 자율이에요 뭐 내일 쉬고 싶으면 쉬어도 되고 올해 쉬고 싶으면 쉬어도 되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되고 얼마나 좋아 하고 싶으면 자기 한 만큼 벌어가는 거니까 가면서 이제 한 대 피면서 다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맛이 좋네 탈수 걸리는 거 아니야? 이 느낌인데 밖에는 에어컨 안 달아주나? 이런 느낌 아니에요? 담배를 쉬면서 몇 개씩 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죽어 밖에서 일하다 죽나, 담배 피고 죽나 별 차이가 없긴 하네요 그래도 차라리 쉬고 있을 때 죽는 게 기과 제주도 사람입니다 한 1년 며칠 됐어 마십니다 또 열심히 일해야지 빨리 빨리 하세요 밥 먹을 때 다 됐으니까 라고 누가 말하시는데 도망가고 싶으면 끝까지 멈춰주세요 잠시만요 고급만 bene 나 넌 에어컨을 틀어놔야지 미리 나 이거 타고 갈 줄 몰랐지 나 이거 한 켠만 먹으면 그냥 갈아서 팍 참 집이 있고 오잇 냄새나게 냄새 안 나 밥 먹어야 약간 졸려온다 진짜 역시 가다 가다 노가다 자 가보자 상큼하게 안 넘쳐요 겨울 가지 않네 이거 작업복이 없어서 사줘요 그럼 사줘 니치수에 맞는 게 없어 지금 이거 작은 거는 돈이 안 돼 아 천번에 그러더라고 이거 내리러 갔잖아요 곰을 회인이 그냥 착한 통째로 밀어보자고 하더라고 그럼 돈이 좀 내꺼 아니야 쇳덩어리랑 나 닮아가지고 가끔가끔 해 너도 올라와봐 납자 아 그니까 나한테 남친 겨울 겨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는 면 안 익었어. 하루에 잘 챙겨먹는 점심 한 끼인데. 새잭깔을 먹고. 면을 먹어야 되나. 바로 해야 되나. 면을 먹어야 되나. 면을 먹어야 되나. 면을 먹어야 되나. 면을 먹어야 되나. 한둘이 찍었을걸? 뭐였더라? 송중기 나오는 드라마. 송중기 나오는 드라마 제목 좀. 아사달 연대기. 아사달 연대기? 응. 뭔데? 아하 배 아파. 뭔 또 아사달 연대기야. 뭔데? 아스달 연대기 아니야? 아 그래 아스달. 아스달 연대기라 아사달 연대기. 연대기는 맞잖아. 연대기 우리의 논자가. 우리가 굿다운 사실 3시에 못 끝났네 그치. 그러지. 내가 잠깐 1시간 비워버리면 3시에 못 끝나. 4시에 끝나. 아니야 많이 해놨을 수도 있어. 아니. 끝내고 수평 가면 수평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난 앞에 치고 그 이제 거기다 설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무슨 얘기 하실래요? 아니 소원으로 하자. 그럼 팔을 쳤다 안 쳤다 그걸로 가자. 어 그렇지. 난 팔을 쳤다 벌써. 아 끝냈다고? 아니 근데 다 쳤다고 이제. 우리 가면 다 치고 있겠지 마무리 하고 있겠지. 거의 다. 거의 다 쳤다. 거의 다 쳤다. 아 거의 다 쳤다. 탄 쳤지. 소원이 뭐예요? 소원권 양보합니다. 자 100통 쏘신 분 소원권 하나 드립니다. 없네. 야 소원권 부품인데. 허리 몇이에요? 야 한 번만 사볼게요. 이제 우리 수박이 이곳에서 아저씨가 분 소원을 수박하는 사람을 cantㅊ. 어흥. 어흥. 호주버리게. 으흥. 아니면 혼자서 손으로. 밋은 쪽. 기가 좀 빚어서 손으로. 이쁘게 못 가 мор게. 꽈치잖아. 안 돼. 그쵸. 한국에 빠진 야식 Bol구소. 시민의 카마. 소원으로. 마지막. 오늘, 두 번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